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가족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이라는 것을 보면 그 뒷부분쯤 가면요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이 땅 가운데 부르며 교훈으로 삼고 이루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노래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133편을 보면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 웃기까지 내림갖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움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과 행사를 잘 치루어냈냐에 그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합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연합을 생각할 때에 하나 됨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싫어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연합, 하나 되자 이것은요 우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린 하나야 얘기를 하고 이른바 신데렐라 옷 받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그리고 다음의 시간에 또 신데렐라 옷 입고 와가지고 우린 하나야 하는 건 참 기분 좋은데 같이 산다는 것 동거한다는 건 이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면 거기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드라마가 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거기엔 사실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때문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것은 성념을 상징합니다 성념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옥기까지 내림같이 그 충만함을 임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또 헐몬에 있을 때문입니다 이 헐몬이라는 산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만년설은 아니지만 1년에 대부분 눈이 덮여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며 시내를 만들어주고 특별히 바람이 불면 그 눈발이 흘려서 시온의 산들 가운데 내리게 되는데 이 시온의 산들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 눈발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에 임하면 이슬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에 있을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린 시온의 산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헐몬에 있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됨 가운데에 거기서 복을 명령해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우리들이 늘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공동체성, 공동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거기에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가고 헐몬에 있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이른바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을 구속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왕이심과 주인 되심과 그리고 대제스장 되심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족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헐모네스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 십자가 곁에도 마치 그 십자가 위에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그 십자가 아래에서도 확연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병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모여 있는 우리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고 꼭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결단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 곁에서 어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있던 한 강도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아래에 있던 백부장조차도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왔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찾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찾는 데에 연염이 없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용법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 네 깃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내 목수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때의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긴 천 같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묶는 허리띠 그리고 샌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두건 이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얘기를 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명이 주로 그렇게 내 군사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데 그때 그 네 명이 그것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을 취했대요 이때 속옷은 우리가 현지에 입는 언더웨어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옷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랍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요구해줍니다 이것은 통으로 된 옷 통옷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속옷은 이렇게 이어서 입는 옷들인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그냥 통 어디도 그 꿰맨 자국이 없는 통옷이었다 하는 걸 강조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찢을 것이 아니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해줍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옷은요 여러가지 상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옷 통옷이라는 것은 대제스장이 입는 옷이었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대제스장으로서 신이 희생제물되시어 가고 계신 그 위대한 사건을 상징해주는 것이고요 또 이 옷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건 찢지 않는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 연합일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요 솔로몬 이후에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의 아이아라는 선지자가 이 남유다는 다위 솔로몬의 자손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아이아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나와서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하여 이 옷을 찢음은 분열 이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통옷을 이 로마 군병들이 찢지 않고 그냥 제비뽑아 가졌대요 찢어지지 아니함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일치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겉옷, 속옷 예수님의 옷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남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입었더니 남을 입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은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건 바로 10편, 22편, 18절의 말씀인데 이 10편, 22편, 1절은 뭐냐면요 엘리엘리 나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22편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것이 역전되는 사건이 있는 게 10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해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뭐하고 있냐면 그저 자기 목 챙기는 거에 여념이 없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옷을 다 벗겨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모든 옷들은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로마 군병들의 작은 수입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한 가지 미신이 있었대요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의 고통이 피해간다라는 미신을 갖고 있었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면케 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자기 유익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은총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저 자기 유익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저 거기에만 몰두하고 여념이 없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그 심각함은 어떠한지 빌리포서 3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배란 말입니다 자기 만족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바람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그저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오면 일주일이 보장되겠지 않은 그런 부족 따위를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11기와 5장을 보면 그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고칠 방법이 없어서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잡아왔던 포로인 여자아이 종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국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구하면 그가 고쳐줄 겁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생략하고요 엘리사를 만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떤 재래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수조차 해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그런 권면을 듣고 그가 그래 그냥 밑자에 본 저니까 한번 해보지 하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다가 나왔더니 나병이 나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재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극구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만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흙을 두 수레에 두 수레에 싣고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이 참심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재물을 드릴 때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왕께만 재물을 드릴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가져가라고 했고요 그를 정말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종케야씨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나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주인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요 말을 꾸밉니다 선지 생도가 한 명 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합니다 나만요 그렇지 않아도 선물을 안 받는 엘리사가 마음이 좀 섭섭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은을 두 달란트나 주고 역시 옛날에 겉옷은 굉장히 비쌌던 모양입니다 겉옷은 달라는 대로 두 벌만 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 계야씨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술에서 한 사람이 너를 맞으러 나올 때에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몰랐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옷을 받고 돈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와 내 후손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야씨의 온몸에 나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는 말입니다 지금이 나의 유익이나 찾고 나의 이익이나 찾을 때냐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유익, 내 이익, 내 사업, 내 일, 내 사정 그걸 따질 때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아까 보았던 빌리포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익을 따르는 모습일랑 이제 그만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두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형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영원한 그 영원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25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명의 여인을 소개해요 아마도 요한이요 이 네 명의 군인과 네 명의 여인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6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한국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이것이 바로 효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효를 여기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기의 어머니를 걱정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므로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건 바로 효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엄마가 지금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내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아들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어떤 유언을 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효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냥 그 자체가 불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효일 수가 없습니다 또요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자에게 맡기는 것 좀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에게는 요셉사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맡김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아들들이 효할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효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여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포소서 아들입니다 아니 가난 혼인잔치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어머니한테 여자여 비록 그 여자여라는 표현이 여성을 향한 극존칭이라 할지라도 그건 엄마에게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때도 그러더니 죽을 때까지 뭐래요? 여자여 뭔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요 저 아들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지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냐 이럴만한 일입니다 이건 결코 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새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영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에 들어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일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할세불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위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며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9조의 50조에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형제 자매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형성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현륙의 가족도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의 승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가족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그 혈통적 가족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승화되지 않으면 참 불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가족으로 살아가던지 아니면 가족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이것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승화하고자 하는 간구와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가 잉태될 것을 들을 때에 그 잉태될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요 곧 인마 누에리요 하나님이심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육체적인 애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해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12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서의관들과 성경학자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말을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십시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 애가 저런 말을 하나 했는데 마리아는 어땠는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댑니다 아하 내가 낳은 아들일지라도 이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할 존재구나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슴 찢어지고 너무나 슬퍼지만 기절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는 길이니까요 연호 엄마 같으면 군인들한테 그럴 겁니다 그 옷을 막 나눌 때 이건 내 아들의 유품이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이럴 거예요 아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50, 60대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들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은 50, 60대 엄마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고 내가 배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의 용서 받아야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내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가씨 때는 그렇게도 친절하고 아리딱고 마음 넉넉하고 그러더니 아니 아줌마가 되었으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사납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대요 너 진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좀 아르켜 주세요 야 왜 그걸 모르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잖아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참 맞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만들려고 할 때 내가 내 남편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할 때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할 때 자녀의 인생은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새 가족 공동체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영적인 새 가족 공동체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며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연합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끼리 하나 돼 봐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십자가 곁에서 묶어 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댑니다 이건 뭐냐면 동거입니다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여야 돼 우린 연합이야 우린 하나야 이 얘기 듣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 동거한다는 건 이건 현실이란 말입니다 어떤 현실이었는가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모시는 부르심 그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영적세 가족 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요한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이 마리아가 전승에 의하면 90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장수하셨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처음에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는 나이는 보통 15세에서 1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다 그랬댑니다 15세, 16세의 첫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33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현재 마리아의 나이는 약 50세쯤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싫습니다 50세쯤 됩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장수하셨다면 40년을 요한이 모시고 산 겁니다 40년 요한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 라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14세에서 30세쯤 되면 라비의 제자가 되었고 그 20대 후반쯤 되면 자기도 라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평균 잡아서 요한의 나이도 한 20세쯤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몇 살까지 어머니를 모신 겁니까? 환갑대까지 60까지 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이오 푸르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면 기분 나쁜 이유가 뭡니까? 공부 못하던 개는 어쩌다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1등하던 나는 삶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이였어요 베드로는 반장이지만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여 칭찬받은 것 그 이후에는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께 쿠살이 받았어요 반면에 요한은 어떤가? 얘는 1등입니다 공부가요 그리고 요한은요 굉장히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요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긴 뭐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요한이 그런 베드로를 시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자가 무슨 시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분명히 나랑 같이 공부했던 제자가 아닌데 자기가 사도래는 겁니다 별 사람 다 있네 싶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쓴 편지는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정말 열받게 됩니다 아니어서 듣도 보도 못한 게 와가지고 사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 어머니 모시고 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사도들은 막 숨겨당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죽음이 피해갑니다 여러 가지 전승을 읽어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안 죽고 살아납니다 계속해서요 그리고 늘 뭐 해야 되는가? 박해가 오면은요 이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이 어머니를 업고 도망을 쳤댑니다 자기도 정말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숨겨당하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숨겨당했는데 난 아직도 살아있으니 성도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기록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요한이기에 들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반모섬에서 나온 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사람들도 어떤 제자들도 선언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됨을 선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비록 작은 일이고 남들과 비교할 때 난 이런 것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일이었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4장 1지어 2를 보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건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어떤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십자가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형성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부르심 그 소명이 비록 작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갈 때에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인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인 헐몬의 이슬이 그의 삶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그 십자가를 전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그 삶을 청산하십시다 자기 시련 청산하십시오 오직 주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인 시온의 산들 가운데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